5만원 몇번의 집중 2만원 3만원 3만원 5만원 4만원 5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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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선 고정 그롤링 강아지 사료는 치킨 산분 재료로 기호성이 아주 좋은 사료인데요 단백질 연어 오일 오메가3가 모질을 빛나게 해주고 기능성 원료로 면역력도 키워져요 게다가 프로바이오틱스도 함유되어 있어서 장관리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덕분에 장이 안 좋아 가끔 설사하던 탄이가 사료를 바꾼 뒤 황금 응가만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형견인 탄이가 먹기 딱 적절한 사이즈에 소포장되어 있어서 위생적이고 휴대하기도 편해요 편식쟁이 탄이에게 사료를 줘봤는데요 처음에 먹된 논란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와 사료 바꾸기 실패인가 하는 순간 탄이가 오물오물 너무 잘 먹는 거 있죠 탄이가 오물오물 너무 잘 먹는 거 있죠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냄새 한 번 맡아봐 좋은.. 맛있는 냄새 맡아 다니엘 그치? 줄까? 말까? 줄까? 말까? 아이고 자 사니 다 넘어가 점프 점프 졸아졸아 점프 맛있다 상고 앉아 잘했어 우와 맛있나 보다 잘 먹네 액둘이 많이 잘 먹었어 많이 우와 받아먹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니 우와 잘 받아먹네 당구도 한 번? 당구 당구 하니가 먹어치럼 하니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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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 하니 앉아 우와 이제 잘 받아먹었네 하니 앉아 하니 앉아 야 하하하하